헬로우 에브리원 웰컴 투 더 아트 잉글리시 유니버스티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1인 지식기업 1인 영어 미술 지도자 평생직업 내 아이 내가 키운다 오늘은 저의 제자 한 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의 아주 평범한 5세 남자아이를 가진 대한민국의 평범한 엄마입니다 이 엄마는 아이를 위해 내 아이가 다닐 교육기관을 탐방하게 됩니다 내 아이를 위해 내 아이에게 맞는 교육기관을 찾는 것은 그 또래 어린이를 가진 엄마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학기 초에 내 아이가 보낼 교육기관 탐방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어린이의 아빠는 외국인 관계로 외국어를 사용하여 학원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루는 A라는 영어 유치원을 방문하여 하루 1일 체험 수업비를 지불할 테니 1일 수업을 해달라고 요청해 봅니다 그렇게 요청하지만 교육기관에서는 승낙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자모님에게 입소문을 듣고 A라는 영어 유치원이 좋으면 등록하면 되는 거고 본인이 생각했던 거와 차이가 있으면 등록을 안 하면 되지 왜 유별나게 이렇게 1일 체험 수업까지 하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실 것입니다 허나 이 엄마는 본인의 자녀를 위해 수차례 간곡하게 부탁을 하여 간신히 허락을 얻게 됩니다 마침내 엄마와 아이는 1일 체험 수업을 하게 됩니다 허나 1일 체험 수업을 한 후 어머니의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유치원을 방문하고 또 다른 유치원을 방문하고 수차례 여러 유치원과 여러 교육기관을 방문해 보았으나 좀처럼 어머니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습니다 여러 교육기관을 방문해 실망감에 결국 이 어머니는 오케이 내 아이는 내가 키우자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인터넷을 서치하다 영어 미술 교육 과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김희영 영어 미술 지도 교수가 이끄는 영어 미술 지도자 과정을 수강하게 됩니다 본인의 자녀를 내 손으로 키우자 본인이 가리키는 것이 유치원에 보내는 것보다 낫겠다 5세때는 내가 키우자 하는 마음으로 이 과정을 열심히 수강하게 됩니다 애초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 교육을 받았으나 동네 자모님들이 요청에 의해서 몇 학급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을 지도하다 보니 본인이 어린이를 지도하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것인지 자기의 자신을 발견하고 무척 기뻐합니다 선생님이 본인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 자기 적성에 맞는다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굉장히 많이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분이 가리키는 그런 어린이 영어 미술 기법을 굉장히 신선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선생님의 강의를 하시는 강의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제가 하는 영어 미술 과정의 초청 강사로 초대하여 그 선생님의 경험을 저희에게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이렇듯 뜻하지 않게 영어 미술 지도자로서 일하게 되고 또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나눠주고 그런 것에 대한 나름 보람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인 지식기업, 1인 영어 미술 지도자, 평생직업,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If you would like to have more information about art english, please visit www.artplayground.co.kr www.artkido.co.kr Our telephone number is 822-3392-3278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s. See you next time. Bye bye!